에이커이 더 빠른 에이커이 더 빠른 에이커이 더 빠른 필요 출발이기 때문에요 에이스 매치 출발했습니다 연거리를 통해서 경기장에 왔구요 그런 부분들이 또 선수들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현정의 서비스 문현정 아 좋아요 1대 3 고핸드 전환 문현정 일단은 스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 패럴드를 가지고 경기를 할 때는 발놀림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프레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박체 훈련도 많이 하는 문현정 팀 있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금 어린 선수들보다 맞받아 칩니다 판단한 능력도 문현정 선수는 좋습니다 입에서 선수들을 끌어오기 위한 힘든 입장일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정말 장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속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두세 개의 경기를 치르고 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상당히 짧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프로리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서 무엇보다도 좋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게임뽀인트 이렇게 자신감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살려냅니다 정은순 정은순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정은순입니다 찬스 백핸드 포핸드 전환 날카롭게 보냅니다 정은순 문현정 만만치 않습니다 문현정 만만치 않습니다 2대1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현정의 서비스 노련해요 서비스부터 각각 변화를 보여주는 문현정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3구 네 앞선 공격 캐릭스 포핸드 ip 오퍼핸드 저탄 자 이번엔 정 신중한 문현정의 리시브 자세 손 했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그렇네요 정은순도 한방을 보여줍니다 5대10 다시 바꼈습니다 아 여기서 대표 chen 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